한 사람씩 내 집을 옆에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받고 갑시다 큰아버지가 수상해라고 하는 유머인데 우리 큰아버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아주 싫어한단 말이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 그때 동행하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 다시 말하기를 큰아버지가 말하기는 자기 일에 큰 방해를 받는데 나쁜 짓 하니까 경찰차의 출동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신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권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신은 일련의 감사시들 105편, 107편, 108편, 135편, 136편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신은 몇 달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로 3절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로 9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로 22절에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로 26절에는 섭리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신의 중심은 2전 10편인 135편과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끝에는 그의 선하고 인자신분이라 하는 데 대해서 끝맺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26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고 인자심이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어서 상당히 치루한 감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는 단순한 운율이나 편상의 반복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인은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열망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는 한정에서 26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 좋은 말이 있으면 반복할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분의 그 인자심이 영원함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인의 감사하는 신앙 이런 시인의 주님을 향한 열망은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며 반드시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연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주관자보다도 높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높은 위치에 계시다면 자녀된 우리도 동동한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 와여금 영생이 이 깨암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을 때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각오 담대하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비해 우위에 있다면 그 자녀나 백성이 동동된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보면 강대국 사람들은 활개치고 다녀요 아주 자위를 만끽하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은 대우받고 대접받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 보면 아무 나라 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제멋대로 다녀요 여러분 건방진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왜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자기의 국력 때문입니다 외국을 나아오면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이민자일지라도 미국의 시민권만 가지면 마지막까지 자국민을 책임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억류당했던 한국의 미국인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협상을 하든 타협을 하든 양보를 해서라도 자국민은 반드시 구출해 오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행세합니다 바로 이보다 더운 하나님 이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분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비겁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과 용기와 자긍심 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 최고의 통치자라는 표현은 그분 외에는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박수 받고 싶어 한 건 아닌데 여기 써 있습니다 원구예요 그런데 아마 그 힘든 목소리 가지고 불렀다고 격려의 박수인 줄 알고 사실 내가 여기 나오기 직전도 갈등 많이 했어요 2부 때 한 설교를 그냥 영상으로 돌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워낙 목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사력을 다해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찬양을 인도해서 그때 목이 다 마시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에서 맹숭맹숭한 목소리보다야 기도해서 이렇게 참겨서 껄끄럽지만 이런 목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 제가 일주일 동안 머리 다듬는 날은 금요일 날이에요 기도회 마치고 전송 미용사가 머리 다듬어서 깔끔하게 해서 항상 이 수준을 유지해요 그러고서 낮에서부터 소년소녀 합창단 워크숍 가는데 문자가 아침부터 와요 서울 가는데 목사님 오늘 오시는 거죠 일종표에 적어놓지 않았더니 신방을 아침부터 잡아놔서 나 아침부터 신방해야 된다고 아 목사님 꼭 오셔야 돼요 다시 대답하기를 나 없다고 무슨 워크숍이 안 되겠냐고 자기들끼리 하라고 그래도 목사님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밤에 졸음을 불사하면서 비몽사몽 간에 달려갔어요 죽기 살기로 새벽에 도착해서 예배인도 해주고 또 신방 때문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졸음이 몰려오는지 이야 사람들 인정머리 없더라고요 내가 금요 기도회 때 내가 혼자 가게 됐으니 우리 집사람이 손주들 양육 안 할 때는 같이 다녀서 교대 운전했는데 오늘 밤에 죽으나 사나 내가 혼자 가야 될 판이 누구 같이 동행할 사람이냐 그랬더니 미련도 없이 인정사정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서산하에 서산하에 신앙 갔더니 그때부터 눈을 감는 건 아닌데 정신이 자고 있는 거예요 거리 감각도 없어지고 점점점점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은 쓸만해서 처박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목이 그런 거예요 처음 온 분들 알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 교회 목사님 왜 목소리가 저래 이보다 더 좋으면 뭐예요 이보다 더 좋으면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물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귀 영화 세상잠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느끼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질 당시 고대에는 나라마다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메소보타미아에는 1500개의 신이 있었다고 하고 그 후에 바벨론이라든가 이집토 아수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로 모두 다신들이 지배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지은 것은 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레우키 3장 14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은 받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여 섭리자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만물의 창조자 섭리자이시기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관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인간들이 호흡하고 살아가기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연환경을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공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걸 보고 감사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릅니다 내게 땅에 있고 하늘이 있고 그리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 자연의 원리는 자연이 돌아가는 건데 뭘 그걸 보고 감사하느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손길을 세세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한 대로 땅의 식물을 얻고 또한 그 풍성한 식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로 26절의 내용은 이런 상황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이 모든 자연의 섭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기독교인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요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분은 4월에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등록하고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여러 번 나눴던 이 카톡글 뉴스에서 소개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기도에 참석했다가 엄청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 인사를 받고 너무 마음이 기뻐고 들떠서 이걸 어떻게 억제할 수 없고 주치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글들 이걸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보내주었고 또 이보다 더 세세한 내용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죄주를 신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처음 나와서 생각을 바꾸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게 됐고 믿지 않던 남편이 전도받아서 지금 나왔고 그리고 아들과 딸이 나왔고 이제는 아들, 딸이 찬양 예배까지 참석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 짧은 2개월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 거기다가 방언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그 기쁨이 이 만족이 주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흥분과 감동의 삶을 사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세상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지 주님 못 만나면 목사가 돼도 장로 권사가 돼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꼭 주님 만나시기를 추건합니다 방언 은사는 별건 아니에요 은사 중에 가장 초보적인 은사가 방언 은사예요 그런데 여기 방언 은사 받은 사람보다는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여 기도원의 한 세대를 좌우했던 어느 목사님이 야 이것들아 방언도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건 개도 받는 방언을 방언도 못하냐 기도해야 방언을 받지요 기도해야 은사를 받지요 기도 안 하고 맹숭맹숭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기인데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 만나야 삽니다 주님 만나야 세상이 바뀌게 보입니다 주님 만나야 가정이 변합니다 주님 만나야 교회가 바뀝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교회 오는 발걸음도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지 못한 자는 이 가운데 앉아있어도 철양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깊은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 자연섭리 속에 누리는 일반은 종이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데 시인은 우리를 구속해 주심에 감사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열고 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했던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던 하나님 이런 걸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주신 축복 주님의 사랑 이런 걸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고 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가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눈을 떠도 감사하고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니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월벗었어도 이런 노래 부르면서 늘 천국 생활을 맛봤는데 요새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가 말라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도 모르는 메말라 빠진 심령들 오늘 이런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 내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추건합니다 감사의 영이 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리포 전도하다 잡혀가지고 무수히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빌리포 감옥에 갇혀요 정말 철양하고 절망적이고 원망스럽고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고 이 지역 만들었을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을은 신라와 함께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긴박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이 급박합니까? 이때 하나님께 마을과 신라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옥이 열리는 것 같은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각종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3차 전도 여행실 우마옥중에 갇혔을 때 빌리보 교회도 편지를 보내요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계시고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위험도 어떤 위협도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우리가 교회도 또 편지를 보내요 거기도 기뻐하라고 그 당시에 교회 다닌다는 게 교회마다 빕박당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사도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모든 신의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멸망할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부인들은 하나같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곧 부르게 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간 여러분 예사로 부르지만 제가 어제부터 마치 조개가 그 고통 속에서 진주를 뽑아내는 것처럼 이 선국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목상하면서 아주 떠오르잖아요 다섯 시 넘어서 음악 목사에게 보냈어요 바로 오늘은 설교의 찬성이 이거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의 손길이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태 EV를 찾기 제정합니다 quant Shot agreement